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 네 우와 너 진짜 잘 먹는다 풀리 난 푸른 맛이 없던데 응 난 풀이 제일 맛있어 게다가 풀리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 어? 어? 브리 다 먹는데 방귀를 끼면 어떡해 미안해 조심하려고 했는데 렉스 브리가 방귀를 많이 뀌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브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 호 브라키오 렛츠 고 고 고 고 에이 호 브라키오 렛츠 고 호 호 호 나 브라키오사우루스 막보 출식 공룡 냠냠 쩝쩝 꿀꺽 다 먹어버려 냠냠냠 에이 호 브라키오 렛츠 고 고 고 에이 호 브라키오 렛츠 고 호 호 호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막보 출식 공룡 냠냠 쩝쩝 먹고 나면 방귀동 에이 호 브라키오 렛츠 고 고 고 에이 호 브라키오 렛츠 고 호 호 호 멋진 소개였어요 브리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 또 배가 고프네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정말 대단해 뇌 애완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프리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우와 오늘 만나볼 알은 아주 커다란 줄무늬 알이네 이 엄청나게 큰 발자국은 누구 거지 음 이 무겁고 커다란 알에선 어떤 공룡이 나올까 알이 진짜 진짜 무거워서 땅에 금이 갔어 공룡이 너무 커서 안 보이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우와 커다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긴 목이 정말 멋있어 아하 너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맛있는 걸 줄게 음? 고기는 싫어? 그럼 채소는? 와 신기하다 난 채소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아 많이 많이 줄게 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라 고기를 안 먹는구나 에? 아직도 배가 고픈 거야? 잠깐만 왜 안 먹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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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냄새! 으악! 으악! 방귀 냄새! 안녕! 난 불이야! 먹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 그렇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려와! 어? 응! 어? 응!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정치 큰 공룡 긴 목, 커다란 몸 아기 공룡은 작아 헤이 호 브라큐요 렛츠 고 고 고 헤이 호 브라큐요 렛츠 고 고 고 넌 브라큐서울스 먹봐 초식 공룡 냠냠 쩝쩝 블박불깍 엄청나게 먹어 치우지 헤이 호 브라큐요 렛츠 고 고 고 헤이 호 브라큐요 렛츠 고 고 고 자,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 ABC 공룡 벽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기 너무 깜깜한데요? 안에 유령이 있는 것 같아요 동굴 속에 괴물이 살지도 몰라 꼬마 친구들, 동굴 안에는 유령도 괴물도 없어요 자, 이 꽃이 길을 밝혀줄 거예요 모두 따라오세요 ABC, ABC, 공룡 ABC, ABC, 공룡 ABC 비밀스런 동굴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찾아봐요 공룡 ABC A,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C, 콤프소그나투스 D, 데이노니쿠스 E, 엘라스모사우루스 F, 후쿠이랍토를 G, 칼리미무스 H, 하그리프스 A, 이구아노돈 G, 작사르토사우루스 K, 켄트로사우루스 L, 람베오사우루스 M, 메가로사우루스 M, 메가로사우루스 M, 노도사우루스 M, 노도사우루스 O, 오비랍토르 P, 프로토케라톱스 그리고 푸테라노돈돈돈 Q, 케찰코아툴루스 R, 람포린쿠스 S, 스피노사우루스 T, 티라노사우루스 U, 유타랍토르 V, 벨로키랍토르 W, 왔나노사우루스 X, 제노타르소사우루스 Y, 양초하노사우루스 G, 제피로사우루스 비밀스런 동굴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불러봐요 공룡 A, B, C 다 함께 불러봐요 공룡 A, B, C 구독 구독! 아! 구독 버튼 눌러줘 흐흐 흐흐 퀘